오늘 저는 캡틴이 돌아왔습니다. 매일매일 훈련을 참석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컨디션을 끌어들이고 있고 경기를 뛰고 싶고 언제나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던 게 부산에서는 진짜 너무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훈련이 좋고 매일매일 훈련이 좋고 매일매일 훈련이 좋고 계속해서 뵙겠습니다. 뵙도 시작할 수 없죠. 뵙도 시작할 수 없죠. 뵙도 시작할 수 없죠. 뵙도 시작할 수 없죠. 하지만 2분부터 뵙도 시작할 수 없죠. utmost focus 1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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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부터 1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신호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번째, 첫번째, 첫번째. 감독님께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겉인 축구, 공격적이나 수비적이나 겉인 축구를 좋아하시고 또 1대1 상황에서 이기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신경 써서 감독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타고 싶었을 때는 이런 게임을 함께 했는데요. перв As in March, I didn't have E-chan. 2몇 캠프는 지금, 내일 밤에 소니가 없지 않았어요. 2몇 플레이어스는 당연히 특별한 플레이어스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많은 플레이어스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경기장에서 같이 플레이를 하다보니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항상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이런 플레이를 하면 희찬아 너가 좋을 것 같다 희찬이도 저한테 형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눈치 보는 것 없이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장에서 좋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